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이 해당 망자에 따라 가벼운 죄부터 시작해 무거운 죄까지 직접 배정합니다 판관들께 묻겠습니다 피고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8명의 목숨을 구해내느라 동료의 목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목숨의 무게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드세요 김자홍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김자홍 김자홍 죄인이야? 살인지요 화탕용도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 잡아! 보조변호사 월직자사 덕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김자홍씨 기인이에요 기인! 저승의 죄는 모두 7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가 이번 지역에 아저씨의 기소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 거야 스캔하고 있는 거라고 너랑 너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월직자사 이덕춘 최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를 두고는 못 갑니다 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살인지역은 간접적인 죄도 묻습니다 피곤은 진술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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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빨리 잡아요 내가 갈게요 마지막 재판까지 그 19년 만에 만난 정의롭다는 망자가 이승의 원규를 불러내 저성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이냐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관련 지역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